어제 서귀포시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. 어제 저녁 8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의 한 주택 외벽에 설치된 보일러실에서 연통과열로 인한 불이나 주택 일부를 태웠습니다.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쯤에는 서귀포시 하예동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바닥 전선의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나 비닐하우스와 창고 등 110제곱미터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